그리고 아드레스테스님께 수행사제가 되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해줘. 그분이라면 왠지 이해해 주실 것 같은걸? 나락 방량자님,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길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. 이제 영혼을 마땅히 가야 할 사후세계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. 어둠 땅의 질서를 바로잡으려면 아직 당신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. 나락 방량자님과 다른 동료분들이라면 분명 해내실 거야. 가서 책무를 다해 주십시오, 친구야. 오리보스와 온 어둠 땅의 운명이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.